미출경찰서가 9월부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미출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출경찰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춰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